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죠. 최고 최악의 맛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맛집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요즘에 산발적으로 급등한 종목이 많아서 최고의 맛으로 가지고 올 후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 중에서 고르느라 그것도 나름대로 좀 힘들었는데 제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화. 만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메타버스 어마어마시하네요. 전에 메타버스 한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관심 있게 보고 분석을 좀 더 해봤는데 메타버스가 적용되기가 가장 좋은 게 게임이다. 그 말씀 드렸어요. 게임주가 요즘에 메타버스랑 엮여서 급등하고 이런 흐름들도 나왔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다 보니까 게임도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를 엮이면서 대원미디어도 같이 좀 급등시키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영유하는 업체입니다. 닌텐도 게임기 아시죠? 해보셨어요? 동생이 좋아해서 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별로 게임 안 좋아하시죠? 게임을 하게 되면 끝판을 안 가면 화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성격이네요.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이렇게 빡빡하지 않아서 스무스하게 지면 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닌텐도 게임기가 꾸준하게 좀 잘 팔리고 있어요. 닌텐도 유통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대원미디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닌텐도 게임기의 매출이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재팬과 일본 웹툰 합닥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웹툰 시장이 한국에서 엄청 크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만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문화기도 한데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으로 보낸 만화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상위권 정도일 정도로 웹툰 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웹툰 작가 최고 랭킹들은 연봉 10억, 20억 받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웹툰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일본은 최근에 웹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만화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종이 만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종이 만화 이제 거의 안 봐요.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본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대원미디어가 카카오 재팬과 일본 웹툰 합작사를 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주가급 등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등했다가 막 도지도 달리고 기술적으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흐름을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수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종목분들이 시세를 주니까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고 요즘에 검색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다 나옵니다. 찾으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됐든 뭔 관련주 치시면 누가 정리했는지 어쨌든 잘 나와 있어요. 그 정리된 종목분들 하나씩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시던 아니면 기업의 홈페이지를 저는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도 좋아해요. 홈페이지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 사업 내용이 진짜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남들이 못 보는 종목을 선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슈에서 많이 언급 안 되는데 관련주로 나중에 내가 찾은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진짜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세 배 수익이 나면 더 좋죠. 그렇죠. 이게 흙 속의 진주 찾기인데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도 되시고 실제로 수익 내시는데도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자료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공부 자료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제 매매에 적용시켜보고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5일 2평선에서 이격이 엄청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못 사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 쪽으로 관심을 확장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대원 미디어 소개해드렸고요. 대표님은 이제 최고의 맛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6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그러네요. 이게 2평선이 가장 시장이나 종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 말이 공감하는 게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본만 잘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기본을 넘어뜨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의 기술적 분석이 가장 기본은 아마 이동평균선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저는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아주 핫했죠. 네. 굉장히 핫했죠. 보안 관련 주고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주가하고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백신 요건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이 시장이 꽤 클 거라고 봐요. 이게 백신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딱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올해 안 해도 아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또 스마트폰에 또 인지하기 쉽게끔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는 게 식당에 가서 QR 체크인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또 기술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백신 요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모바일 공무원증이라든지 올해 상용화 기대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암호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 여권에 대한 어떤 IT 접목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가상화폐, 특히 가상화폐 다른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 보였어요? 7천만 원이죠. 고점을 찍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 올라갈까라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크레딧에 대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신용에 대한 가치고 신용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장에서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흐름을 또 바라보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을 좀 잘 파악하려면 이건 또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고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이제 조금 아쉽다. 저와 대화를 좀 더 하고 싶다.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카메라 가운데 0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방에서는 공부 자료 충분하게 올려드리고 장중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드리니까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시고 누르시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 이데일리 지도죠. 그곳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구는 트렌드 흐름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오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